I'll just take a fly You wouldn't know that Oh-oh-oh-oh Na-na-na-na-na-na 손같이 덜 싶어 하늘처럼 목성 네가 던져도 바퀴 You won't love me 살짝 타고 나만의 전화 빛달래 자꾸 흔들리는 I'm so sick enough My baby bye-bye-bye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, 이핑크입니다 정말 저 끝까지 거기 분들이 계시네요 뒤에 잘 보이시나요? 거짓말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저희 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아시는 곡 나오면 다 같이 불러주세요 네 네 네, 그럼 저희 바로 다음 곡 하영씨 어떤 곡이죠? 저희 작년에 나왔던 저희 신곡인데요 D&D라는 곡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? 네 저희가 Just D&D는 한번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? 네 그럼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곡 D&D 바로 들려드릴께요 정tt8 그들의 넌 제작가 그들의 자, 저희가 조금 더 가까이 가도 될까요, 여러분들? 아, 저 사실 이 강남 페스티벌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거든요 세상에 영원히 함께해 영원히 우리는 A.E.P.A! 와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남주씨, 여기 자주 와요? 아, 여기 제 그.. 에어리아? 에어리아! 아, 여기 코엑스 영화 여기 서정도 되게 크게 있어서 아, 책을 자주 읽으시나봐요, 하영씨 여기 좋은 책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책 읽고 계시죠? 어떤 책 읽고 계시죠? 요즘 모모라는 책을 10년 만에 다시 읽고 있어요 아, 모모를 지금 10년째 읽고 있는데 데뷔할 때 들고 있던 책이잖아요 네, 너무 좋은 책이라 제가 아직까지 읽고 있습니다 네, 또 여기 맛집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강남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그러면 마지막 곡 정말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아아아 너무 억지로 놀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, 진심이에요 아, 마지막 곡이니까 마지막 곡이라서 슬퍼하지마 혼자가 아냐 잘한다 잘한다 아, 진짜 잘한다 지금 정말 잘하시네 정말 잘하시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노노노로 인사드릴 건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즐겁게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렛츠고 자, 다 같이 셋 고마워요 저는 지금 그대도 힘든가요 잘해 오늘 밤에 하늘로는 처음이야 하나님 너무 정한 암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